BTS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이번에는 6개의 캐릭터로 돌아왔는데요. 공식 조깅 부치유!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매력 홍어리들이 나섰습니다. 12개의 포물들 모두 다 찾아볼 수 있어? Asia Jack is my territory. 내가 종료될고 있다! 디베르, 어서 일하라! 15년이나 지났다! 젠장 신화이! 하나님, 원이 갓다! 아... 고친 거 같네. 보네보라! 초기 액세스! 이번 Thanksgiving! BTS Quest! BT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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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